안녕하세요 코난고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한번 뒤에 있는 PMC 스피커 이 제품 리뷰할 때 한번 왔었죠 방배동에 있는 오디언스를 좀 찾았습니다 오늘 여기를 찾은 이유는 중간에 있는 이 제품들을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코드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앰프와 DAC 쪽을 아주 잘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는 사실 디지털기기와 앰프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쪽으로 설명하면 뭐 포터블이냐 아니면 거치형이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워낙 코드 일렉트로닉스가 요즘에는 포터블 기기도 많이 만드니까요 근데 오늘은 본격적인 정통 하이엔드 라인업들 이 제품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중간에 있는 프리3입니다 울티마 시리즈죠 울티마 울티마 시리즈로 최상급의 울티마 그냥 울티마라는 플래그십 프리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2가 있었어요 울티마 프리2 근데 그것보다 밑에급 밑에급의 프리가 없어가지고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울티마 프리3가 발매됐습니다 이게 발매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근데 디지털이랑 이렇게 앰프 쪽이랑 좀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디지털 쪽은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많은 신제품들이 쏟아졌죠 근데 앰프 쪽은 사실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울티마 시리즈 일단은 파워 앰프들이 줄줄이 쏟아졌었고 그런데 이제 프리 쪽이 약간 이제 완벽히 이제 진용을 갖추지 못하다가 이제 프리3가 이번에 나오면서 전체적인 완벽한 울티마 라인업이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리2 울티마 프리2는 일단 매칭 파트너가 모노블럭하고 좀 됐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울티마 2,3 2,3 그래갖고 이 스튜레오 5하고 6가 약간 좀 이렇게 외톨이 재짝을 좀 못 찾는 그렇죠 가격대도 그 프리2하고 좀 안 맞고 그러던 차에 아무래도 이제 그 니즈가 있으니까 코드에서 올해 이제 5월달 미넨쇼에서 보란듯이 프리3 울티마 프리3가 나온거죠 그런데 울티마 프리하고 울티마 프리2하고 전면 디자인이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네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이 파워 앰프와 일체감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깔 맞춤 의미라고 하죠 그렇죠 그 패밀리 룩이 드디어 스튜레오 파워 앰프 5,6하고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워 앰프와 프리앰프 모든 진영을 갖췄는데 오늘 프리앰프부터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니까요 프리앰프 프리3입니다 예 이거에 이제 울티마 6파워 울티마 5파워와 매칭되는 재짝 프리앰프로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됐고요 보면은 디자인이 기존에 있었던 프리앰프 코드의 프리앰프와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요 일단은 중간에 디스플레이가 사라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사라지고 중간에 이 파워 앰프의 중간에 보이는 이 전원 버튼이 여기 프리앰프에도 그대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사입이 돼 있고요 좌측에 보면 좌측은 볼륨입니다 볼륨이고 알프스 블루벨벳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는 저거예요 AV 바이패스 그 다음에 좌우 밸런스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그래서 볼륨 노브와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통일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렇죠 이 볼륨 노브를 누르면은 입력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아 맞아요 볼륨 노브가 입력 셀렉터도 겸하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얘네가 색깔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입력 단자별로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바뀝니다 네 맞습니다 디지털 기기들도 보면은 뭐 여러가지 색상으로 샘플링 레이트를 구분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요즘에 그런 그 색깔 색상을 가지고 여러가지 구분하는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그 재밌고 또 제가 코드 엠스케일러를 쓰잖아요 거기도 색깔에 따라서 샘플레이트가 다르고 USB 입력이냐 동축 입력이냐 그 색깔로 달라지는데 재밌긴 한데 또 쓰다보면은 그 색깔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약간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메뉴를 다시 찾아보고 이러죠 그거는 좀 숙제인 것 같아요 이걸 정말 직관적이고 예쁘긴 한데 실용적으로 쓰다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 네 그거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제품의 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입력이 이제 RCA 3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XLR 입력 2조 이렇게 있고 뭐 프리아웃도 있고 요즘에 나오는 프리들이 뭐 DHC를 사입한다든가 굉장히 다기능으로 변신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거는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프리앰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냥 오로지 아날로그 입력과 아날로그 출력만 갖춘 전통적인 그런 프리앰프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칭되는 파워앰프 오늘은 울티마 5 파워앰프를 준비를 했어요 이게 350와트 대출력이죠 350와트의 스위칭 전원부에 모스팟 증폭을 하는 파워앰프인데요 김표님 이 울티마 파워앰프에 예전에도 뭐 설명을 했지만 여러가지 좀 새로운 점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설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코드가 처음 이제 2018년에 울티마 시리즈로 이제 딱 파워앰프를 내놓으면서 특징이 세 가지였어요 처음엔 전통적인 SNPS를 쓴다 그러니까 80kHz라는 고속 스위칭 고속 주파수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음악의 스피드를 충분히 쫓아간다 이게 이제 얘네가 SNPS를 고집하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좀 말이 어려웠었는데 듀얼 피드포워드 에러 디텍션 네 새 신설계 회로를 출력단에 베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 코드에서 개발한 회로는 아니고 그 중간에 벨 연구소에 밥델리 라는 분이 거의 완성을 시켰었는데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존 프랭스가 완성형으로 그야말로 얼티메이트하게 그래서 이제 울티마가 된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요 결국 클래스 AP 증폭에서 그 크로스 구간이 있잖아요 그때 생기는 음압의 에너지의 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좀 말이 어려운 듀얼 피드포워드 에러 디텍션 회로를 도입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역시 코드의 전통적으로 시그니처가 바이폴라 대신에 모스페스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지금 스테레오 파이브 같은 경우는 32개를 역시 푸시풀 구동해서 클래스 AP 증폭을 하는 그런 솔리드 파워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울티마 파워앰프 저는 사실 코드의 옛날 예전에 나왔던 걸 쓰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도 예전에 나온 것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들어봐도 상당히 예전에 나온 거라고 해서 막 탁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에 코드는 디지털 쪽도 그렇지만 항상 좀 한 단계 항상 좀 앞서 나가던 그런 브랜드여서 그런지 그 당시에 그것도 좋지만 또 신형 울티마를 들어보면 아까 김편님이 말씀하신 그런 듀얼 피드포워드나 뭐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면서 좀 더 소리도 맑으면서 전체적인 균형감이랄까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존의 코드가 약간 좀 딱딱한 중고액 때 약간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져서 그렇죠 체감상으로는 울티마 프리파워 조합이 좀 음이 소프트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전에 좀 딱딱하고 경직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울티마 시리즈가 되면서 그런 면이 상당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워앰프에서 이제 프리앰프로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이게 볼륨 쪽이 저는 프리앰프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다양한 입출력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볼륨, 볼륨 감세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특히 저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볼륨의 어떤 전체 스텝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예민하잖아요 특히 니어필드로 듣거나 뭐 이런 경우도 그렇고 큰 공간에서 듣는다고 해도 볼륨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프리앰프의 어떤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걸 좀 보니까 개인이 좀 낮아졌어요 일단은 기존에 코드 레퍼런스 컵톱 상위 프리앰프들 보면 볼륨이 좀 굉장히 개인이 약간 높은 편이고 프리앰프 중에 스텝이 스텝이 좀 크거든요 크게 크게 올라가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좀 섬세해지고 그리고 개인이 좀 낮아져서 낮은 볼륨에서 볼륨이 좀 섬세하게 조절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얘네가 밝힌 개인은 곱하기 1이에요 1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증폭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 증폭을 파워앰프에 다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테레오 5나 스테레오 6 얘네 파워앰프의 개인은 30dB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수배로 하면 한 31.7배 파워앰프가 개인이 되게 큰 거죠 그렇죠 보통 한 26dB에서 28dB 정도 그 정도인데 상당히 높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은 충분히 파워앰프에서 확보가 됐으니 자기는 거의 패시브로 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낮으면 유리해지는 점이 뭐냐면 SMB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을 높일수록 노이즈도 올라가니까 SMB가 깨진단 말이에요 낮아진 데 얘는 이거를 1배로 해놓은 만큼 개인이 상당히 낮은 만큼 SMB 관리에서도 유리하다 얘는 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인 설명은 이쯤 하면 되겠죠 저기 또 하나 고려할 게 얘 프리앰프의 출력 임피던스 아 예 이거는 제가 조금 고민을 했고 며칠 동안 이 프리3의 어떤 정체성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처음에 나왔던 울티마 프리하고 울티마 프리2는 출력 임피던스가 100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프리앰프 진짜 하이엔드 프리앰프답게 상당히 출력 임피던스를 다운을 시켰는데 얘는 560옴이에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스테레오 파워앰프의 입력 임피던스는 한 10킬로옴으로써 매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자사 스테레오 5와 6 매칭을 전제로 했다 그러니까 제작으로만 거의 쓰게끔 그렇죠 거의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거의 600옴에 육박하잖아요 이거를 일반 스테레오 다른 타사 브랜드랑 매칭을 하면 에너지 손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참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력 임피던스를 보니까 거의 하이브리드 진공관 프리앰프들 그렇죠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사실 트랜스 커플링을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어떤 이론이 좀 다른 시각이 있냐면은 출력 임피던스 받는 쪽에서의 입력 임피던스가 무조건 높아야 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반론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MSB인데 MSB 같은 경우는 받는 쪽에 입력 임피던스가 너무 높아 버리면 에너지를 튕겨낸다고 그러니까 영어로 리젝트 시킨다는 거를 상당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첨감을 해 보면은 꼭 입력 임피던스가 10배, 100배 높아야지만 에너지가 손실, 에너지 손실 없이 잘 나오느냐 꼭 그렇지만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B는 보면은 프리의 출력 임피던스와 파워의 입력 임피던스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예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근데 소리를 들어보면 뭐 전체적인 밸런스라든가 음장이라든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럼 제가 이제 정답을 다해 보죠 발견된 거 그리고 또 하는 단체들을 stuff 아래서 이제 정답을 다해 보자 그리고 또 다행을 해서 일단 동작을ðSecret지만 그리고 이 단체들을 유명합니다 비법을 arriv에서 그리고 이런 단체들을 적용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단체들을 지켜받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